8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30페이지 이거 읽으면 되나요? 예예 비호 안 사랑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유찬욱이 지금 너무 제 마음을 흔들어서 당장이라도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은데 안 사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최대한 빨리요. 다른 네티즌분이 답변을 찍어주셨는데 답변을 읽어주시겠어요, 직접? 유찬욱을 안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. 저도 찾고 있지만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. 아 너머지, 어쩌지? 아 너머지, 어쩌지? 아, 유찬욱, 어쩌지? 자, 어디 있어? 아, 어쩌지? 어, 벨범만 더 보자. 어, 바범드리퍼? 어, 어쩌지? 감당이 안... 진짜 이 심장만이 끌리면 큰일 나니까 급하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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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요! 안 사랑하는 범요! 제발 빨리요! 제발! 알려줘봐요, 벼. 그러면 지금 급하게 빨리 빨리 알려줘야 돼요. 그래도 한 번 만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? 실제 보면 진짜 심장밥이 보면... 아니, 그럼 안 되겠지... 아니, 머리턱만 봐도 심장밥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... 어,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. 이야... 2022년 떡국 같이 먹고 싶은 연예인 떡국 같이 먹고 싶은 연예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준호, 장문영, 아이유 씨도 계시고 비호! 아, 저요? 제가 있어요? 여기 있잖아, 여기! 딱 자주 차지하고 있잖아, 딱! 떡국 좋아해요? 어, 좋아요. 완전 좋아요. 몇 그릇까지 먹어요, 한 번 먹을 때? 많이 먹으면 두 그릇! 딱 익히게 되면 아까 심장마비 그분이랑 떡국 같이 먹으면 되겠다? 어, 좋아요. 2023년 떡국! 네네, 연락 주세요, 떡국! 아, 지금 떡국 먹는 거예요? 네네, 연락 주시면... 2023년 설날에 꼭 떡국 같이 먹어요, L.A.H.E. 땡땡땡땡님 비호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는 지식인 질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. 저 진짜 비호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행복해지고 목소리 나만 듣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다 들어서 슬픈데 비호님 얼굴만 보면 다시 행복해지고 그러는데 비호님과 결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. 답변 1. 꿈 깨세요. 답변 2. 유부남이라 생각하시고 포기하세요. 답변 3. 결혼할 남편 이름을 비호라고 개명시키세요. 홉팩! 그래요, 그러면은 보냐마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? 네 가지가 미친 조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철? 뭐가 미쳤는데? 뭐가 미친 조합인데? 그랬더니 눈웃음, 덧니, 음색, 랩 실력 이 자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조합이 되니 동이 노동이 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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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객 나와 비호 자격지심 있나요? 어제 비호 앨범이 나왔는데 타이틀곡 제목이 맘 아프네요. 아니 이렇게 완벽한 귀염둥에게도 자격지심이 있었다니 누나한테 와 보드나 줄게 누나한테 와 보드나 줄게 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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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니다. 그 전참씨 네. 거기서 곡 한 곡을 그냥 싹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? 뭔가 영감이 안 떠올라서 곡을 뭘로 써볼까 했는데 자격지심으로 써보면 어때?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빵 왔어요? 왔어요. 제가 실제로 22살에 너무 많은 자격지심을 느꼈어서 그 키워드가 딱 꽂혔던 것 같아요. 그때 생각이 나는 그릇이 넓지 못한가 봐 주위 사람의 성공이 배 아파 매 밤 열심히 하는 게 아마 뒤떨어질까봐 일진 몰라 리얼로 그 20분이 안 되는 시간에 네. 20분 정도 자 20분이면 라면을 6개 끓여서 먹는 데까지 한 20분 끓이겠어요 그러니까 6봉을 먹고 놨는데 음악 1봉 완성된 거야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런닝을 놓고 직접 쓴 거죠? 네. 직접 썼습니다. 좀 애틋한 사랑에 관련된 노래예요. 그래서 사랑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자유분방한 사람인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안 좋아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를 좀 사랑해 달라 사랑을 갈구하는 노래예요. 사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? 사랑?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음이 가면 왜 주체가 안 될까? 캬... 감당이 안 되죠? 네. 왜냐하면 마음이 가면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연락하고 싶고 계속 목소리 듣고 싶고 이러잖아요. 그런 감정이 너무 신기한 동시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. 나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이야... 왜 사랑은 어긋나는 걸까요? 어...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세상에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딱 두 명이 동시에 마음이 통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..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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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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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호주의 변 참고하세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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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그러면은 혹시 대시 받은 적이 있을까요? 동료... 분들에게... 어...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먼저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밥 먹자 그런 연락은 왔었어요. 그러면은 밥을 먹지 않았네요, 아직까지? 네, 먹지 않았습니다. 언제쯤? 하하하하 하하하하 점심을 먹지요, 저녁을 먹지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침을 먹자는 거 아니죠? 하하하하 그거까지는 얘기 안 했고 그냥 식사를 하자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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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